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이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느님 가장 기쁨을 날 만드시미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이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느님 가장 기쁨을 날 만드시미라 하느님 가장 기쁨을 날 만드시미로 하느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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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느님과 하느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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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느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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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